아끼는 내 차 사고 탈 땐 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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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BMW 530i M스포츠 플러스 차량입니다 2017년 12월에 등록된 2018년형이고요 주행거리는 5만km입니다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1인 신조 비의변 차량입니다 BSI 남아있는 차량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엔진 오일 교환해주셨다고 합니다 저희 아차에서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 만키로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고 있습니다 차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탑쪽 보겠습니다 탑쪽에 썬루프 있고요 전면 유리 보겠습니다 유리 보면 스크래치나 스톤츠 보이지 않고요 굿넷도 쭉 보면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 관리 상태 좋습니다 범퍼 쪽 보겠습니다 전방 센서 전방 카메라 들어가 있고요 헤드램프 양쪽 깨짐 없습니다 운전석 압축해보겠습니다 길 보면 생활기수 보이지 않고 관리 잘 되어있는 거 확인했고요 트레드 측정해볼게요 0점 맞췄고요 4.38로 60% 남았습니다 사이드 미러 보면 컨디션 좋고요 그리고 도어 쪽 보겠습니다 도어 쪽 보면 문구기나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2열 뒤쪽 휠 보면 뒤쪽 휠도 관리 상태 좋습니다 그리고 트레드 측정해볼게요 0점 맞췄고요 4.57로 60% 남았습니다 뒤에 봤을 때 후방 센서 들어가 있고 후방 카메라 있고요 테일램프 양쪽 깨짐 없습니다 차량 후면도 관리 상태 좋은 거 확인되고요 그리고 트렁크 보면 전동 트렁크고요 내부 봤을 때 공간 널찍하고요 관리 상태 좋습니다 보조석 측면 보겠습니다 뒤쪽 휠 보면 휠 상태 좋은 거 확인되고요 도어 쪽 보겠습니다 보조석 측면 도어 쪽도 문구기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요 호측방 경보 시스템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 컨디션 좋고요 보조석 앞쪽 휠 보면 휠 내쪽 다 좋은 거 확인했습니다 하이어 내쪽 다 피를리 타이어고요 내부 옵션 보겠습니다 시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봤을 때 브라운 색상 시트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 보조석에 전동 시트 있고 도어 쪽에 보면 메모리 시트 있습니다 내부 옵션 보겠습니다 내부 탑승했고요 앞쪽 계기판 보면 주행거리 50,767km 확인했습니다 핸들 보겠습니다 어딥티드 크루즈 컨트롤 블루투스 있고 LDWS 들어가 있고요 가운데 보면 핸들 열선 있습니다 그리고 패들 시프트 들어가 있고요 뒤편에 보면 전동 핸들 있고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운전석 앞쪽에 보면 헤드업 디스플레이 있고요 그리고 위에 보겠습니다 ECM 룸미러 블랙박스 들어가 있고요 앞쪽에 보면 썬납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모니터 보면 내비게이션이 있고요 그리고 후진기어 넣었을 때 후방 카메라 360도 어라운드로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 보면 운전석 보조장치 들어가 있습니다 밑에 보면 듀얼 오토 에어컨 들어가 있고 일렬의 통풍 열선 시트 있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키 들어가 있고 무선 충전 가능합니다 그리고 던져식 파키 오토 홀드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2열 탑승했습니다 앞쪽에 보면 에어컨 송풍구 있고요 그리고 위열에도 오토 에어컨 들어가 있고 열선 시트 있습니다 시트 상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트 봤을 때 관리 잘 되어 있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중앙에 보면 2열에서도 컵 홀더 사용 가능합니다 뒤에 보면 리어 커튼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뒷열 창원에 뒷열 커튼 들어가 있습니다 엔진 룸 보러 가겠습니다 엔진 룸 보겠습니다 엔진 룸 내부 봤을 때 관리 상태 좋은 거 확인되고요 엔진 소리 일정하고 좋습니다 하부 점검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이쪽 타이어 볼게요 타이어 편바무 없고요 그리고 등속 조인트 찍김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편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바무 없고요 등속 조인트 찍김 갈라짐 없습니다 앞쪽에서 엔진 미션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커버로 가려져 있어서 위쪽에서 보여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성능 점검 기록부 함께 참고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앞쪽 타이어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바무 없고요 서스펜션 부식 유격이 털 없습니다 반대편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바무 없고요 서스펜션 부식 유격이 털 없습니다 후륜이고요 하부 점검 마치겠습니다 방금 살펴본 차량은요 BMW 530i M 스포츠 플러스 차량이었습니다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그리고 1인 신조 비의변 차량이고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가지고 있습니다 BSI 남아있는 차량이라고 하는데요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차량 번호도 같이 알려주시면 더 좋다고 합니다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고 있으니깐요 타보시고 결정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ubscrib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